네 안녕하세요. AB투자연구소 장통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매드팩토 종목 되겠습니다. 매드팩토 코드번호 23598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4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매드팩토 좀 가지고 왔는데 매드팩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몇가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본 영상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말씀해 드립니다. 주식이라는게 100%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 매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대중심리인가 공중심리로 돌아가고 있는 하루거래디금 10조 이상에 대한 이런 주식시장의 제어의 한마디가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고영상 봐주시면 되고 다른 업체에서 막 그렇죠. 전화와가지고 500% 600% 드릴테니 회원가입해라. 다 사기입니다. 사기. 그렇기 때문에 사기에 좀 휘말리지 마시고 저희 AP투자연구소 한번 홈피 들어 오셔가지고 차근차근 한번 해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매드팩토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매드팩토가 대체 무슨 회사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약 관련됐고요.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정도 되고 테라젠 이탁스 33.90% 보시면은 비즈니스 썸마리 보시겠습니다. 공사는 2013년 6월 설립이 되었고요. 전문의약품 항암제, 면역항암제 등을 개발하고 있다. 난칙성 암을 치료하기 위한 항암제의 주력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퍼스트인클래스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임상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팩토서핏 임상 이상진행 중에 있으며 21년 본격적인 기술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팩토서핏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팩토서핏은 모든 암치료제에 병행이 가능하다고 하죠. 항암제나 면역세포가 암조직에 침투하는 역할을 못하게 제거를 하고 다양한 암치료제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굉장히 좋은 거죠. 팩토서핏, 항암제인데 연역항암제, 표적항암제, 화학요법제, 방사선치료제, 면역세포치료 이런 것들을 다 한다. 일단 암 발생률이 굉장히 저희 나라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잘 개발을 해서 조금 암 환자율이 좀 떨어질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또 뉴스가 하나 남아 있는데 그거 뉴스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4월달 보시면은 4월달에 AACR에 취장암치료제 전임상 결과 발표를 지금 매드팩트에서 앞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심 깊게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 좀 보시면 되고요. 4월달에 기대감으로 지금 현재 쌍바닥을 짚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6월달에 대해서도 아마 또 똑같은 패턴 쌍바닥 짚고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기대감이 되어 있고 매드팩트는 올해 데스모이드 종양 치료제 글로벌 임상 이상을 돌입 뿐만 아니라 미국 식품의약품, 퍼스트트랙, 시국심사신청, 희귀의약품, 약품 지정에도 절차를 나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남아 있다. 일단 4월 될 때까지는 좀 주가가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최선을 그리면서 4월 내에서는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는 한번 잘 일정이 남아 있으니까는 일정대로 한번 수익 좀 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드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과 교육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치시면요. 상단 링크에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식 강의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전문가들 11명이 지금 현재 기본적 분석이라든지 테마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부해 보시면서 자료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 3월 22일 날 월요일 거 클릭을 해보시면 김용재 소장님께서 7시 40분부터 시황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를 간략하게 보시면서 자료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금리, 국채금리 상승 이슈에 대한 것들이나 연준, 패드에 대한 내용들 간략하게 보시면서 투식 투자하시면서 좀 도움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시가 시작이 되면서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265원 선절가 2,100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투비소프트가 15.79%까지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금일 무료 추천주 투비소프트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되었다. 목표가 대비해서 12.10%를 올랐다. 투비소프트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무료 종목 같은 경우는 큰 돈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 공부입니다. 자기 주도 공부로 이렇게 주식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적립을 맞춰나가시면 되고요. 일단 저희 VIP 종목도 수익 많이 나시니까 한번 잡아가지고 수익 좀 많이 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 친구 하시면은 혜택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받아가시면서 수익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